까마귀 몰라 시체먹는데? 아 시체먹으면서 뭐 이렇게 뭐 타밍해오나본데? 확률로? 어어 부모 오지마! 그렇지! 아이 부모 알차네 약간 디아블로 하는 느낌이야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옛날에 디아블로 카오레벨 돌던게 생각나네 그때 바바리아나 할 때 옆에서 쌍욕먹 개먹었는데 쟤는 하누룩도 없이 경험집 반다고 쟤는 하누룩도 없이 경험집 반다고 그때 아마존이 자벨린 던지면서 개쌍욕했던거 기억나네 우리가 딱 아마존에 자벨린 던지고 있네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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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디아2가 하고싶네 디아2는 한번 돌까? 나랑만 하자고 하지마 형이랑 해야지 형이랑 해야 재밌는거 아냐? 아냐아냐아냐 그런거는 혼자야 재밌는거야 아냐아 디아2를 무슨 혼자 합니까? 디아2는 원래 혼자야 재밌는거야 이게 사람들 여러명에서 게임이 망한거야 내가 초등학생하면 안되는 게임이지 뭐야 그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냐 이거 중발되는거 같다니께 아냐아냐 이게 바로 루킹이 안돼 이거 던지는거는 니가 어디 버리고 왔어 이거 형이 하나 버린걸 나한테 뺏었다 생각 안해? 아냐아냐 나 원래 여섯개였는데 너한테 죽여줬어 아냐 이거 내 밭을 중발래 아냐아냐 어 헤드샷 여기 밑으로 가자 밑으로 아냐 여기 보면 뭐 있을거 다리에 내가 알기론 다리 끝에 뭐 있었던걸로 아는데 이 다리 아닌가 독버섯이다 독버섯 아아아아 죽지알만 보다 그랬지요 어 못상자 나오고 못상자 오케오케오케 지금 우리가 필요한거는 천조각 나무조각 굵은 팥줄 나무조각 나왔으 나무조각 나왔으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나무조각 하나만 있으면 되네 나무조각 하는게만 나무조각 하나만 있으면 되네 나무조각 하나만 있으면 되네 나무조각 하나만 있으면 되네 그쪽 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되겠다 어 글로가면 되겠네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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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살인자네 살인자여 야 너 내거 하나 두고 가지 아니 아니 야 너 내거 하나 두고 가지 아니아니 그런적 없어 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언제 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야 사 야 사슴 찾아 아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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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슴사 슴사 여기 있을듯 여기? 아닌데? 아 어 론님 어? 론님 손버릇 진짜 알아줘야돼 왜? 뭐가? 귀신간데 귀신같애 그냥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무슨말을 하는거야 도대체 알수가 없네 뭐야 사슴이나 타주세요 승사 어디있지? 어 잠깐만 어 나무조각 어 나이스 어 사슴 없는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꼈어 여기 어 너 그거 뭐 뭐 뭐 어 횟수 못하는거 아냐? 아니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놀래라 그 안에 근데 나무조각도 있어 와 근데 사슴이 없어 여기 야 버리자 어차피 보조 그거니까 그래 보조니까 버려 어 버려 버려 어 버려 버려 그거 먹다가 저거해 귀찮아 사슴을 지킵시다 됐다 제작 잠깐만 나 이제 퀘스트 스킬에서 내가 이제 배울게 어 됐다 나 오케이 가자 다시 아까있던데 어어 아까있던데 가자 내가 뭐 배워줄거 있어? 아니 그런거 없어? 니가 하고 싶은거 하면 돼 알았어 근접이나 뭐 이런거 해 그래 나는 일단 근접 이런데 좀 투자를 할게 생존이나 뭐 이런것들 오세요 오케이 아까 그거 똑같은건데 랩에 더 올린거야 지금? 어 하아 아니지 설레지 이거를 설레 설레지 깨야돼 우리는 우린 깨야된다구요 뭐야 룬니 어? 룬니 나 게임 꺼졌어 뭐? 야 너너너너 지금 계속 혼자 달려가고 있어 어 형 형 나 지켜줘 나 지켜줘 어 지켰어 지켰어 아니 왜 스스마스로 이렇게 달려가 아니 게임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전혀 딜레이 없이 그냥 바로 바탕하면 옮겨가버리네 어 미친 야 야 뭐 나 토끼한테 죽은거야? 토끼한테 죽었다고? 야 나 토끼한테 죽은거 같애 아이 미친 일단은 제접한다 야 나 토끼한테 죽은거 같애 방금 자 한 명은 튕기고 한 명은 토끼한테 죽고 부끄러워서 유튜브 올릴 수 있겠나 이거 나 방금 리얼에 만 랩 토끼한테 죽은거 같애 나 왔어 나 왔어 아 나 여기서 태어나네 나 저기 뭐야 퀘스트 갈게 어 빨리와 어 왔어 어 만 랩 토끼 찾아야돼 나 한번 기다려봐 룬님 또 그것도 토끼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아 여기 오니까 대바대 하는거 같다 아 룬님 룬님 우리 내일 대바대 해야됩니다 어 왔다 왔다 여기 여기 만 랩 토끼야 만 랩 토끼 어 만 랩 토끼 개아파 오 야 야 야 잠깐만 야 만 랩 토끼 만 랩 토끼 토끼 어 내 토끼 내가 죽 어 토끼 내가 죽기 여보세요 나 한 개밖에 없어요 어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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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한방에 안좋은데 어 자 이 정도면 됐지 어 어 좋네 땡큐 어 좋더라 좋더라 몇개있어? 그래 나 다섯개 다섯개 어차피 또 먹을건데 좀 나눕시다 좀 어차피 여기 많아 그래 좀 나눔이 있어야지 아나바다 몰라 아나바다 나 저거 먹어 아싸 약초 나 근데 무게 지금 엄청 많이 무겁다 어디까지? 가방을 좀 그런거 없나 스킬에 좀 강화된 야구 방망이 만들 수 있네 그거 만들지마 그거 만들지마 어 만들기엔 재료가 아까운거 같아 이리로와 이리로 이리로 와 내가 이 게임하다가 많은 토끼를 보내 나 아까 나 진짜 아니 걔가 그냥 난 형이 실수로 죽은 줄 알았어 어 많은 토끼 또 왔어 많은 토끼 또 왔어 어어 잠깐만요 어어 형 오 아니 뭐 토끼가 한방에 안죽어 토끼가 무슨 한방에 안죽어 아 아 미치겄네 아니 뭐 토끼가 한방에 안죽어 어 심쿵 오진다 어 잠깐만 템 어 40마이 다시 가자 망치 먹었구요 지금 그냥 얻은거 아냐 우리? 지금 그냥 얻은거 아냐 우리? 어 아냐 어 지금 됐고 이제 감염자 40마리 죽이면 돼 아니 그냥 아까 침실 열쇠 얻은거 아니냐고 아 근데 아 잠깐만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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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캐스트가 그거잖아 캐스트가 캐스트가 40마리 잡아야 그 다음에 열리잖아 그런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맞네 맞네 생각을 해? 아 왼쪽말 때 정리합시다 왼쪽말 오케이 조준히 안 되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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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갈거 같애 미안할거 하나 없는게 나 같이 갈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도와주기가 있네 아 아슬아슬하게 딱 그걸 살려줬는데 내가 왜왜 아무것도 컨트롤을 안했어 왜 아무것도 컨트롤이 안돼 일어났는데? 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여주지가 않더라 빨리와 빨리 죽어 다시 F 눌러 죽었어 아까부터 더 세야 레벨 10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아까와 더 세서 그래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약해진게 아니에요 형 웃음이 나와 사랑해 니가 가서 믿기를 해 내가 참치창을 주워 먹을게 알았어 곡성 찍자고 복성 봤어? 어 봤지 무서운거 못본다며 아 무섭던데? 솔직히 무섭진 않더라 너무 잔인하더라 얼마전에 컨저링 2 봤는데 컨저링도 별로 안 무섭던데 컨저링 2? 어 그건 영화관에서 안봐서 그래 사운드가 다르잖아 어 야 뛰어넘구만 잡아 뛰어넘구만 어 잠깐만 나 나 잠깐만 순간 좀 쫄았을까봐 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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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 나 무기 좀 먹고 갈게 내 무기 다 어디갔지? 어허어 거기 밑에 많은텐데 됐다 가자 여기서 샥 하면 뛰어오는 뇌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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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어욱이 다 두고갔어 이걸 됐다 됐다 자 마모아 죽여줘 처리해 아 미친 내가 내가 내 등장 형 등장 맞았어? 형아 내 등장 꼽했어 아! 야! 마부다! 뭐야? 아 미안... 형 맞았어? 내 머리에 날려줘서 고마워 아 이게 그럴수도 있구나 이게 아... 아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게 내가 다 죽여둘게 빨리 나보다 살려주지 않을래? 아 그러네 살리면 되지 아 미안해요 아 그러네 아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왜 이렇게 또 가냐 약간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딱 안 맞추고 그냥 바로 죽이는 거야 어 다 잡았네 어 다 잡았는데 그래도 경험치 있으니까 다 잡아먹다 잡았어요 어 여기 한 명이 빠른 애가 있네 이게 뛰어오는 애들 있어 뛰어오는 애들 뛰어오는 애들 구별이야 구별할 수 없지 어 야 한 대 어그로 한번 찍어놓고 뛰어오는 애만 골라서 잡으면 돼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가자 하나 더 있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형 가만히 있어봐 응 오케이 올라가자 이제 나 문 딸 수 있을거야 아마 그치 그치 나 2레벨 찍었거든 거기 거기 아니지 여길 일단 따야지 여길 이제 들어가야되는구나 아 내가 딸게 어 따 어 열려있는데 어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아니 뭐야 열려있는건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우리 우리 범은 갈까 아니 뭐지 왜 사기당한 기분이지 그니까 뭐야 왜 열려있지 아 뭐지 사기당한 기분 뭔가 뭔가 이 찜찜한 느낌은 뭐야 어 뭔가 찜찜하고 사기당한 기분은 뭐지 뭔가 깼는데 뭔가 찜찜한 이 느낌 뭐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경험치좀 쓰자 레벨업좀 올려야돼 나 캠프 레벨 올려야돼 네에 일단 나 레벨업좀 하고 됐고 나 캠프 7레벨까지 올렸다 형 지금 캐릭터 레벨 몇이야 나 캐릭터 레벨은 얼마안돼 5레벨 5레벨 저거 내 스킬포인트랑 레벨업 포인트를 같이 써버리네 어 같이있어 같이있어 그니까 너는 레벨업이랑 스킬에 스킬만 계속 써 어차피 캠프 레벨은 방장만 올리면 되거든 알았어 내가 내가 혼자 애지는거지 몸빵 생존가 그래씨 난 생존 만땅찍아야겠다 녹다운 권총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공포증 아 갈증게이지의 저하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아 물공포증이 이거였어 물공포증이요 갈증 갈증 없애는거야 갈증 없애는거 여기다가 섭취하는 모든것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이거야겠네 못타는거 줄이고 모르고 오니까 어 미친 포인트 좀 아껴놔야겠다 왜 형 모르고 활을 세개 만들었어 잘했으 화살이 아니라 활을 세개를 어 화살을 못만들어 문제는 어 와 마체테가 필요한데 마체테가 없어 다시하자 이거 퀘스트 다시 해야지 또 다른 퀘스트 해야돼 그래 화살이 없고 활만 세개 만들었다고 어 활만 세개 만들었어 가자 어 뭐야 여기 수수께끼의 방문자 오케이 가자 또 10레벨이야 네 이렇게 하니까 저거는 진짜 금방 잘오는데 경험치가 너무 많아 경험치가 엄청 방대하게 오르네요 어 어 내꺼 어 내 삼시참 어 내 삼시참 뭐해 너무 너무 대충대충하니까 그런구요 나 삼시참 한개 사라졌어 거봐 내가 사라진다 했잖아 잘 먹을게 삼시참 몇개 했어? 삼시참 몇개 했어? 다섯개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정도면 됐어 걔 게임이 쉬워진다 어 잠깐만 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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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야 여보세요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손은 눈부르다 빠르다 아 이거 타짜 게임인가 오메 어 나 뺨대기 맞았어 갈게 갈게 오 거기 많지 애들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근데 나 나 나 방금 삼시참 한개 잃어버렸어 미안해 거봐 이게 사라진다니까 이게 머리를 머리를 맞추려고 어 왜 야 야 좀비가 머리 없는데 와 좀비가 머리가 없는데 와 어 쟤 쟤 쟤 쟤 어디어디 오 애졌다 너해 너해 목전샷 방금 나 살짝 놀랬어 방금 분명히 죽였는데 갑자기 나 때리길래 나 버그인줄 알았어 방금 우리 30차 충전하는 그 맵 그 맵 좀 자주 가겠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근데 30차는 의외로 무거워 일로 가면 되나 아닌데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안녕하세요 뭐지 여기 뭐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왼쪽 여기 잠깐만 여기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니야 내가 볼 때 여기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일로와 일로 일로 어 이 집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집 이 집 같은데 이 집 같아 근데 왜 나와 나 밖에 부모 잡으려고 확실해? 형 형 형 빠져 아이고 빠지지 그거 아 너 누워서 쉴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좀 일으켜줄게 내 손 좀 잡아주지 않을래? 어 일으켜줄게요 밑에 템 먹지 마세요 여보세요 아 됐다 형 치료해 응 치료했어 아 또 은근슬쩍 또 하나 드시네 또 어 어 뭐야 어 어 아니 내 앞에 왜 있어 그러니까 어 어 안 내놔? 뭘 아니 진짜 두 개로 못 탄다고 알았어 어 어 진짜 저 형이 진짜 손보릇이 왜 저럴까 진짜 그쵸 여러분들 손보릇이길 매우 안 좋아졌어요 어 자기꺼는 자기가 잘 간수를 해야지 그렇게 지침하게 흐르고 나는데 어떡해 진짜 구해준 구해준 이유가 없어 어 오우 이쪽 이 집인가 이 집인가 여기가기도 한데 잠깐만 여기가기도 한데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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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졌다 형 애졌어 애졌어 찔러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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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오 와 야 얘 처치 더럽게 안뜨네 이게 먹을 수 있는게 없다 이 집 여기 하나야 열 수 있네 휴 뭔데 결국 어 어 잠깐만 좀비가 한 명 있죠 뒤쪽에 걸어가는데 뭔가 저기를 반대쪽으로 들어가네 반대쪽으로 들어가나 본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안되는구나 어 거기 안돼 아 안되네 여기 뒷문이 있나 본데 잠깐만 일로 들어가나 아닌데 일로 들어가나 이것도 아닌데 이 집인가 그 여긴가 본데? 드라이버가 필요하대 야 쎄꺼 부셔봐 어 부서진다 부서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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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냥아치 어 좋아 좋아 나 스테미나 칩으로 들어갈게 가서 템을 먹어야 되는데 행여나 뺏어갈까봐 내꺼 삼지창부터 먹는다 어 지뢰떼 나왔네 뭐 없나 여기 좀비 없는데? 아까 여기 좀비 있었지 않나? 여기 좀비 밖에 있잖아 내가 잡았어 아 밖에 있구나 미안해 나 안에 있는 줄 알고 괜찮은 익숙해 타밍 다 했어? 없어 내가 다 먹었어 아이템 어 다 먹었어 어 잠깐만 배고프대 밥좀 먹을게 우리가 보조 미션을 하고 주 미션은 못겠네 내가 수수께끼 방문자 찾았는데 맵이 생각보다 엄청 넓다 그래 이즈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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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시 Sherman 아 나도 여기 있다 할게 다른 문자리를 잡았다 이즈또고 체리점올려 도 눈물 그게 뭐가 있는데 financial 또 찾기 목 trap College 오케 빨리 거기 방문자가 사람이 있어? 아니 그 무전기있어요 여기 아 시그널잼 어 시그널 시그널 저 퀘스트 완료한다 어 아 뭐야 완료가 나가는거였어 대화 안해봐 대화한거야 방금 무전기로 대화해서 퀘스트가 완료된거야 뭐래? 그냥 꺼지라는데 뭐라 그랬는지 얘기좀 해봐봐 궁금하니까 어 얘가 무기고 애가 무기고 만드는거 도와준대 아 그냥 지원해 준다구 조심하래 걔네들이 산탄촌으로 샷건으로 인사할수있으니까 조심하래 아 조비가 사람이 사람이 어 우리 뭐 다른데 가는거요 그러면 어 따른 퀘스트 있어 아 오케이 사람 만나러 가는거네 그런거는 좀 스킵하지 맙시다 좀 인간적으로 보면서 합시다 좀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 하면 재밌으니까요 루니 니가 이거 말을 걸어봐 말을 끌어서 화약한 중의 퀘스트가 있어 트렁크가 완성되면 다시 찾아오라는데? 아 그러면 내가 그 회사한거구나 뭐가 이게 내가 메인 미션을 해가지고 내걸로 되나보다 그래 뭐 누구꺼든 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얘가 이제 총알 만들어주는데 화약 필요하니까 화약 구해오래 화약을 구해오라 어 탄창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해오래 탄창 제작에 필요한 뭐를 구해야래 루니 왜 나갔어요? 어 방을 만든겁니다 딱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화약한 중 무슨 뭐지 아이템을 300개를 먹으라고? 이거 약간 진짜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다 퀘스트 깨면서 야 쟤 뛰어오다 쟤 뛰어오다 쟤 뛰어오다 어 어 저리 어 잠깐만 밤이야 어 어 미안 야 마네토끼 마네토끼 어 마네토끼 토끼가 아니야 강아지 강아지 어 뭐야 없어 오후 힘내 마분아 뭐 하나밖에 없어 뭐 뭐지 오 오 오 개무섭 아 나 나 방금 강 철나서 먹었다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건 뭐야 이거? 드라이버를 발견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 위에 개 많아 보인다 소리가 아냐 아냐 한마리 있어 한마리 한마리 내가 지금 엉덩이 찌르고 그렇지 헤드샷 하나 3지창 안 남습니까? 몇 개 필요한데? 너 지금 몇 개 있는데? 세 개 나 4개 형 줄었어? 나 아까 전에 한 개 버려졌어 뭔가 삼지창을 해소하다가 사라져 자꾸 이거는 마치 마치 있잖아 학교 지우개 같아 학교에서 지우개 쓰다보면 꼭 없어지거든 끝까지 못써요 어? 어 뭐지? 어 방금 뭐 템 있었는데 아 여깄네 템이야? 템 템 템 강철나사 오? 알루미늄 깡통 어 깡통 아 깡통 필요 없어 어 뭐야 강철나사 왜 이렇게 템을 많이 먹지 강철나사는 템이 안보여 어 깜짝이야 잠깐만 마모나 나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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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두근두근거려 갈게 어떻게 가 거기? 어 여기? 너 어디로 간거야? 너 거기 어디야? 마모나 거기 어디야? 아 나는 여기서 거기 이어지는 줄 알았어 옆집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우와 깜깜해서 좀비가 오는게 안보여 고맙다 고맙다